주말 동안 이어진 폭염에 개장 전인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반쯤 창원 광암 해수욕장에서 초등학생 3명이 물에 빠져 2명은 시민들에게 구조됐지만 1명은 1시간 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해수욕장 관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이어진 폭염에 개장 전인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반쯤 창원 광암 해수욕장에서 초등학생 3명이 물에 빠져 2명은 시민들에게 구조됐지만 1명은 1시간 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해수욕장 관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